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수질환경기사에서 두 번째 과목인 상하수도계획 상수도계획과 하수도계획 요 계획에 간 학습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요것도 세부 챕터를 보시면 상하수도 기본계획과 그 다음에 집수와 치수설비 그 다음에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그 다음에 펌프하고 펌프장 시설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다섯가지에 대한 챕터가 있어요 근데 요것도 우리가 난이도와 출제 빈도를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가 보시면 어떻게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게 어떤 거예요 집수와 치수설비에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암기해야 될 양이 좀 많아서 제가 상호를 한번 잡아봤고요 먼저 우리 하수도 기본계획에 대한 문제는 보통 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될 건데 상수의 기본사항 결정 요거에 대한 내용과 또 구성요소 요거 두 개만 좀 학습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의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기서는 두 문제 정도의 출제가 예상된다 라고 한번 잡아 봤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쨌든 집수와 상수도 중에서 집수와 치술비 요게 좀 우리가 상수에서는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할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요 저수시설 그렇죠 저수시설과 치수시설로 보통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저수는 저류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치수 우리가 이용할 물을 말하는 거죠 치수시설 구분되고 저수시설은 계획기준 정도 계획기준년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갈수 기준으로 몇 년이다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런 기준을 갖다가 여러분들 좀 신경 써도 보시면 되고요 여기 치수시설은 여기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데 치수시설은 하천을 수원으로 하는 경우와 또는 호소 및 땜을 수원으로 하는 경우 또 두 가지로 나뉘죠 하천 일대와 치수를 어디에서 치수하느냐에 따라서 하천에서 치수하느냐 또는 우리가 저수지나 우리가 땜에서 물을 치수하느냐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오는데 이 특징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전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많이 있으니까 파악하고 시간을 투자해갖고 아마 여러분들이 시간만 투자하시면 아마 원하는 점수가 나오게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보시면 이 상하수를 보실 때 상수도 설계 기준과 하수도 설계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이건 기준입니다 기준 상하수협회에서 여러분들 상수도 설계 기준과 하수도 기준을 정해놨는데 요거는 양이 상당히 많죠 양이 상당히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이제 쓰는 교재들은 그 양을 갖다가 어떻게 함축해 놓은 거예요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보시면 아마 내가 처음 봤던 문제 유형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건 과감히 버려버려야 돼요 그것까지 다 공부할 수는 없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 교재에 나온 것들만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보신다고 그러시면 약한 우리가 목표하는 점수가 보통 80점으로 잡아요 그쵸 80점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감옥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보면 암기 감옥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고 충분히 시간을 투자하셨을 때 원하는 점수가 나오는 감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상수 시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제가 네 문제로 보통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해봤는데 요거는 어떤 거냐면 도수 우리가 취수까지 했죠 그 다음에 도수 정수 송수 배수 급수 시설로 이제 구분됩니다 각각의 대리한 특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방지 기술과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정수 절에 대해서 내용을 좀 더 신경 써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두 번째 감옥을 상하수로 잡았는데 세 번째 감옥에 방지 기술이 있죠 방지 기술하고 우리가 보통 우리가 교집합 되는 부분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때 여러분들이 잘 신경을 써갖고 또 학습을 해놓으시면 방지 기술에서도 좀 무난하게 넘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렸고 상수 시설에서는 보통 네 문제의 농도가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상수하고 하수하고 봤었을 때 보통 우리가 5대 5 또는 6대 4 정도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시면 20문항이 나온다 그러면 보통 상수도에서 10문제에서 12문제 그렇죠 하수도에서 지금같이 10문제에서 8문제 그 사이로 보통 출제 비중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상수도가 높긴 하죠 그렇죠 그런데 하수도 어쨌든 보셔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하수 시설은 보통 우리가 보통 보시면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펌프장 및 펌프 시설 여기서 한 3문제 정도 나온다라는 건데 우리가 하수 시설을 보시면은요 먼저 배제 방식이 가장 중요하죠 합리식이냐 우수식이냐 이거 두 개를 꼭 구분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수 유출량 이 합리식을 이용해서 우수 유출량 구하는 식은 거짓 매번 출제가 되고 있어요 거짓 매번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게 2차 우리가 필다평 보실 때도 꼭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계획 우수량 산정한 거라든가 광거시설 이런 것들이 다 출제 비중이 다 균등하게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갖다가 이 상수 시설과 하수 시설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존에 기출 문제를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점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펌프장 펌프 및 펌프장 시설에서는 보시면 펌프 및 펌프장에서는 보통 3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특히 ns 비교의준도 있죠 ns 에서는 뭐 시험이 안 나오는 적이 없으니까 비교의준도 ns 구하는 식과 ns에 대한 특징 요거를 갖다가 준비를 해 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가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하수에 해당되는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수도 설계 기준과 하수 설계 기준이라고 여러분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양이 워낙 많죠 우리가 상수도 설계 기준만 보더라도 우리 교재 두께 정도만큼 됩니다 우리 전 과목 다 나온 두께 기준만큼 하수도 그만큼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못 봤던 문제는 버리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는 확실히 하셔도 여러분들 원하는 점수가 나올 수 있다 이거는 그 전에 우리가 2020년도 이전에 나왔던 출제 기준하고 보통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문제도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문제를 보시면 먼저 상수관라에서 조도계수가 나왔어요 조도계수라는 것은 거칠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수경사 우리가 쉽게 말하면 더 기울기를 말합니다 기울기가 100분의 1이고 관경 관의 직경을 말하죠 400mm일 때 이 관로의 유량은 그랬어요 이 관로의 유량은 근데 만관이 기준이다 가득 차서 흐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매니움 공식에 의한다 매니움 공식을 적용하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유량을 물어봤기 때문에 유량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유량을 어떻게 구해요 유량은 Q는 우리가 A 곱하기 V로 구해요 그러니까 유속과 단면적의 곱으로 유량을 구하는데 문제는 이 매니움 공식은 어떤 걸 구하는 거예요 매니움 공식은 유속을 구하는 거예요 그쵸 유속을 구해서 우리가 이거 유속을 구한 다음에 또 관의 관경을 이용해서 면적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그 두 개를 곱해야지 유량이 된다 단위는 어떤 단위로 다 공통적으로 메타 삼성퍼 분으로 나온다 그래서 먼저 매니움 공식을 이용해서 이용해서 뭘 먼저 구해야 돼요? 유속을 먼저 뭐 유속을 구하든 면적을 구하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기 우리 지금 풀이 과정에는 면적을 먼저 구하게끔 되어 있네요 면적을만 보시면 면적은 4분의 파이의 D의 제곱으로 구하죠 우리가 원이었는데 아까 우리가 원이 있으면 원이 있으면 우리가 원의 직경을 우리가 D라고 났었을 때 디아미타 그래서 D로 났었을 때 여기서 단면적은 어떻게 구해요? 4분의 파이의 D의 제곱으로 구합니다 직경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지금 보시면 원의 직경이 400mm로 나왔죠? 이걸 대부분 다 어떤 단위로 환산해야 돼? 메타 단위로 환산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0.4가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파이 곱하기 0.4의 제곱 그러니까 항상 제가 여러분들 현장에서 여러분들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이 제곱을 안 해갖고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4분의 파이의 D의 제곱이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걸 계산해버리면 얼마가 나온대요? 0.1257 메타의 제곱이 나온대요 그리고 또 메인윈 공식을 이용해서 뭘 구해야 됩니까? 유속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메인윈 공식은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식이에요 N분의 1, N은 조도계수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의 3분의 1승, I의 2분의 1승 이거에서 또 문제가 어떤 겁니까? 경심이 나왔죠 경심 그쵸? 경심을 보시면 우리 경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경심은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떻게 해요? 윤변분의 단면적이에요 윤변분의 단면적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이 원이라고 가정하에 원이라고 가정하에 직경이 D죠 근데 이 전제가 뭐가 나왔어요? 만관이라고 그랬어요 가득 차서 물이 흐른다 이런 개념이죠 근데 여기 경심 R은요 경심 R은 윤변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윤변은 윤변은 유체가 닿는 길이에요 여기서 만관 가득 차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유체 즉 물이 많이 닿는 길이는 어디에요? 이 원주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원주의 길이 원주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이 원의 직경이 있었을 때 원주의 길이는 파이디가 되는 거죠 원주의 길이는 파이디 맞죠? 그 다음에 또 단면적이 분자에 들어가는데 단면적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분의 파이의 D의 조급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경심을 R로 났었을 때 이걸 갖다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 파이파이 지워지고 D 하나 남고 우리가 4로 나눠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경심이 4분의 D가 되는 거예요 4분의 D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직경이 우리가 400mm니까 0.4m가 돼서 경심을 0.1로 적용을 한다 이런 얘기고요 되겠죠? 경심을 0.1로 적용을 하고 그래서 I값이 100분의 1 즉 경수 기울기 동수경사가 100분의 1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기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N분의 1은 N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N은 0.014 0.01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구만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심을 구했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곱하기 0.1이 되는데 0.1이 몇 승? 3분의 2 승 3분의 2 승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곱하기 I의 2분의 1 승이니까 어떻게 100분의 1의 어떻게 요거의 2분의 1 승 이렇게 되겠네 그쵸? 요렇게 구해서 우리가 유속을 구합니다 그래서 유속 구해고 또 어떤 걸 구했어요? 면적을 구했죠? 그래갖고 우리가 유량으로 환산하는 식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쵸? 여기서도 여러분들 단위가 메타삼성펍 분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메타삼성펍 분이라는 거 요렇게 구하는 문제가 우리가 대표적인 문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요렇게 해서 우리가 상하수호에 대한 기준을 한번 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상하수호는 그 전에 2019년도까지의 출제 기준하고 거짓 변형이 없어요 상수호 기준하고 하수호 기준이 변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까지 해서 상하수호에 대한 학습 전략을 바쳤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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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